자 오버워치 무료 이벤트 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어 여리영이 여러분들께 오버워치를 일주일에 하나씩 사드리고 있죠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여리영이 아프리카 방송을 열심히 시청하시면 제가 시청자 어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보시면 무조건 100위안에 들어오거든요 그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오버워치 45,000원짜리를 어 매주 사드리고 있고 2016년 7월 30일부터 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버워치를 사줄 수 있는건 여리영이 34만원 PC 자 피파 오버워치 어 서든어택 롤 잘 돌아가고 자 테스트 영상도 있습니다 자 여기 4만원짜리 테스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자 확인하시고 어 자 연락처는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되요 자 이쪽으로 연락주셔서 구매하시면 되구요 여러분 또 후기가 왼쪽에 보면 후기 게시판이 있어 후기 게시판 가면 어 후기가 겁나 많아요 후기 많으니까 후기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순위공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통계 어디가냐 어 통계 글쎄요 유튜브는 안타깝게 유튜브는 안타깝게 참여가 안된다는거 어 양해 부탁드리구요 유튜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자 오늘이 16일이죠 어 그럼 15일거 2월 16일거 어 15일거 순위공개 하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1위부터 19위까지 자 자 마르시에님 1등 감사드리고 자 촌남님 민감독님 어 살캐이님 꿀잼님 강타님 가디더 짱짱짱 어 거부 거대 복숭아님 그 다음에 양너무 쓰엉님까지 해서 탑 텐 자 탑 텐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여리영팬 자 여리영핑고래 어 여리영쭈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위부터 19위까지 자 19위부터 20위까지 중에서 여리영팬닉은 자 여리영팡팡 여리영 화이팅 여리영킬러 자 그 다음에 어 요정도 있네요 자 19위부터 어 38위까지 확인하시구요 자 그 다음 순위는 38위부터 57위까지 자 꼬로파님 자 그 다음에 어 0823님 있고 0823님 자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 시점순위 어 57위부터 76위까지 자 시은아빠님 있고 어 여리 누나 있고 어 멘탈님 있고 창미님 있고 소세지님 있고 여리영에 34만원 PC 자 이렇게 해서 어 57위부터 76위까지 자 그 다음 76위부터 95위까지 자 임토리 아빠님 어 여리영 레전드 여리영 꽃미남 자 뭐 이 정도 있네요 자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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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위까지 자 확인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하루치고 요거를 일주일치를 합쳐서 일주일치를 합쳐서 여러분들께 오버치를 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리영의 아프리카 방송과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자 만 명 넘었죠 자 다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일요일 또 변함없이 어 여러분들께 오버워치를 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어제껀데